안녕하세요. 발레테라핏입니다. 오늘은 운동 전에 앉아서 하는 3분 웜업 스트레칭을 준비했어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지그시 누르며 목 스트레칭 할게요.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열심히 따라해주세요. 반대쪽 스트레칭 할게요. 지그시 눌러볼게요. 이번에는 팔을 가슴 앞으로 당겨볼게요.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더욱 시원하게 팔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어요. 호흡내시며 팔을 더 당겨볼게요. 반대쪽도 당겨주세요. 고개도 반대쪽으로 돌려 호흡내시며 조금 더 당겨볼게요. 다리 열 수 있는 만큼 양옆으로 열고 위팔을 길게 뻗어 상체를 옆으로 숙여볼게요. 많이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. 옆구리 자극 느끼며 스트레칭 해주세요. 팔을 길게 뻗으며 반대쪽 해볼게요. 손으로 옆구리를 잡아 자극을 더 느껴보세요. 한 번 더 반대쪽 갈게요. 이번에는 발끝까지 길게 포인하며 옆으로 조금 더 많이 내려가 볼게요. 호흡내시며 더 숙여주세요. 반대쪽으로 넘어가며 발끝 길게 포인 옆구리 자극 느끼며 스트레칭 할게요. 상체 올라오고 다리 모아 무릎 꿇어주세요. 한 손 엉덩이 뒤쪽으로 두고 팔을 뻗으며 엉덩이 들어볼게요. 내려오고 반대쪽도 엉덩이 뒤에 손을 두고 엉덩이를 들어주세요. 내려오고 반대쪽 골반을 더 앞으로 밀었다가 내려오고 반대쪽 골반 밀고 내려오고 반대쪽 허벅지 앞쪽 밀렸다가 내려오고 반대쪽 팔을 열었다가 내려오고 반대쪽 엉덩이 밀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반대쪽 반대쪽 밀고 내려오고 반대쪽 밀고 다운 반대쪽 엉덩이 업 다운 마지막 엉덩이 밀고 내려올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본운동에서 만나요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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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